송강호가 예능에 출연했다. TV 예능은 아니지만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뜬뜬해 나왔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디즈니 삼식이 삼촌의 흥행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함께 주연을 맡은 변요한, 진기주와 출연한 송강호는 유재석과 1시간 넘게 홍보에 힘을 쏟았다. 유재석이 던진 송강호 형님이 갑자기 나온다 해서 많이 놀랐다는 말에서도 출연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삼식이 삼촌은 모두 16부작으로 공개됐다. 송강호가 이런 시리즈 드라마에 출연한 것도 처음이었다. 영화만 고집했던 그가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방영 전 최고 화제작이 됐다. 게다가 변요한, 이규형, 유재명, 서현우, 그 같은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잔뜩 나오니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화제성이 없었다. 혹자들은 OTT 채널 문제라고 말한다. 구독자가 가장 많은 넷플릭스도 아니고 애니메이션과 히어로 영화를 주축으로 삼은 디즈니에 공개된 것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다. 작년 디즈니 최고 화제작이었던 무빙은 공개 후 높은 화제성을 유지하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주었다. 그런데 삼식이 삼촌은 회생불가다. 한국 전쟁 중에도 삼시 새끼는 꼭 챙겨 먹였다는 삼식이 삼촌이 이승만 독재 정권 말에 조국 재건을 위한 경제 개발에 목을 맨 이상주의자 김산을 만나 의기투합한다. 삼식이 삼촌은 김산을 장관 또는 총리로 만들어 나라를 살리는 꿈을 꾼다. 권력과 욕망에 콤플렉스가 걸린 국회의원 강성민을 버리고 김산을 선택한 것이다. 삼식이 삼촌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엮어버린다. 진급 누락에 성인한 열혈장교 정한민 적당히 부패한 장성 장두식 정치에 발을 담근 동대문파 깡패 윤팜봉 의형제를 잃고 정신나간 서대문파 깡패 한 수가 그렇다. 게다가 테러단체 신의사의 행동책 자태민도 삼식이 삼촌의 계산 속에 있다. 하지만 혼란한 시대는 삼식이 삼촌이 꿈꾸는 밑그림을 죄다 헝클어뜨린다. 부패한 재벌집단 청후에 독재 권력과 여당 기득권과 타협하는 민주당 심파구파 혁명군 완장을 떼고 붙이는 쿠데타 세력의 욕망이 너울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16부로 종결되는 순간 그저 씁쓸한 여운만 감돌게 된다. 삼식이 삼촌이란 흥미로운 임무를 앞세워 1959년부터 2년에 걸친 중요한 현대사를 변조한 것은 괜찮은데 억지로 회차를 늘려서 망한 것이다. 이야기 구조는 쿠데타 직후 지하 벙커에 끌려와 내뱉는 진술을 몸통으로 만들었다. 보는 이들은 진술의 끝과 진실을 알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된다. 초반에 공개된 5회까지는 삼식이 삼촌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기대도 커진다. 그런데 이야기의 빈틈을 채우면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이승만 독재 정권 말기 4.19혁명의 순간을 오고가다 좌표를 읽는다. 원래대로 10부였다면 짜임새 있는 구성이 됐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을 복사하듯 6회부터 똑같은 회상 장면을 재탕 3탕 우려먹었다. 이런 변법은 마지막 회까지 계속됐다. 그러니 격동의 시대에 지루해지는 이야기라는 기현상을 일으킨다. 게다가 끝에 가면 고구마를 잔뜩 먹은 뒤 가슴이 막히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우리 현대사의 초반부, 독재에서 독재로 건너뛴 질곡을 다루지만 조준점이 망가진 것이다. 결국 삼식이 삼촌은 토사구평의 회생불가다. 송강호의 첫 예능 출연에도 화제성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 때문에 디즈니를 구독한 시청자라면 더 아쉬운 성적표다. 배문석의 미디어평이었습니다. 파이팅